와 진짜 대박 블라이비 오늘 저희 친구 하슬리나가 말레이시안 패밀리랑 같이 이프타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가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도 보고 오늘 날씨 꾸바오! 날씨 꾸바오! 꾸바오? 아니요 날씨 꾸바오요? 무슨 소리 나는거야? 날씨 꾸바오를 같이 요리해서 먹기로 했어요 저희가 말레이시아 가정집에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자 그럼 저희는 한번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 싸이아쌍할 러뻘 거의 다 오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쁜 타운이다 하이! 하이스 미치유! 하이스 미치유! 하이스 미치유! 화이트 Personality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러분이 도둑에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내시 결abu 랩이 블루 랩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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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ika 랩이 랩이 스프 랩이 랩이 랩 Vegas 랩 Kathryn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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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1933 랩이 랩이 랩 랩이 랩 랩이 랩 왔어요 declined 랩가 мамくari tiếngEurope 컬러링 다른 사람들은 컬러링 근데 이건 오리지널 이름이 뭐예요? 그라부 flower? 멀리에 있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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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그룹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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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함께? 네! 여기가 그 flower 그 꽃은 이 꽃은 사실은 이 꽃은 여기 여기 우와 이 꽃은 완전 꽃 너무 예쁘다 동아들랑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너무 안쪽에 있는 건 어떻겠다? 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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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소질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손길 닿는 족족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네 아니 근데 나 지금 배고파서 지금 약간 힘이 많이 없나요? 몸이 물고기 나이스 나이스 노는 재생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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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너무 예쁘다 5. 샭 아, 뱀꺼야. 뱀꺼야. 아, 뱀꺼야. 아, 뱀꺼야. 뱀꺼야. 한의의 뱀꺼야. 지금 우리가 볶아야. 으응. 자, 이쁘게 타임. 자, 뱀꺼야. we're here. 으응. 엄마가 얼마나 많이 넣어 수강을ium을 모짜렀던 뱀꺼야. 하하... 뱀꺼야. 뱀꺼야. 아, 애마끄럽다. 아..... 네, 이 Ya은이 nunca 얘도 가능할거지. 스크린 기억. 2. 정리를 양해 후에 우린 양에다가 치유를 만들고 이렇게 고구나를 넣었어요 같이 자른 양의 양의 양 우리가 한번 넣은 양의 양을 넣었어요 먹어도 될까요? 네 이 양은 블라이 미의 가장 강한 양네 우리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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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다가 이 양은 처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엄마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운. 이건 그라부 파이크. 그라부. 네, 다진마다. 오, 락사 smell. 와, 이게 진짜 락사 제도잖아. 네, 락사. 락사, 락사. 이름이 뭐예요? 붕가 깐단. 붕가. 깐단. 깐단. 주로도 냄새 맡아보라. 주로. 주로 냄새 맡아봐요. 음, 진짜 그릇. 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니, 왜. 와, 너무 신기하다. 실제 소티드 에그를 쿠킹한 걸 본 건 처음이야. That's how we feel. Oh, but can you not feel like just a normal egg? This is duck egg. It's not the chicken egg. I think it's thick, harder than the usual egg. Oh, yeah, that's the tips. You need to find out where's the yolk. You see, it's a bit darker. So cut in the middle. Oh, yeah. How did I find out? It's just a bit darker. It's just a bit darker than the egg. It's so delicious. I'm just going to eat it. Where do you buy the tea day? Um, in just market. But it's not in this color. If you see, it's going to be black color. Black color? Oh, like this. Wash it and then we boil like normal egg. And then it becomes like this. Then we can eat. Then it's like this. I don't know. It's just like this. Ah, now you know. Hello. Hi there.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w, nice to meet you. Next Sunday, when you watched him Why shouldn't you… 너무 맛있어 이건 잠깐 마시니까 왜? 자, 잠깐 봐서 몰라요 식힌 아, 안 했네 식힌죠 참깃냥 슬라마 벌브하사 누구야?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캣투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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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재밌어 야채는 먼저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소스 그리고 양념을 넣어 오케이 오케이 와 맛있겠다 라인은 너무 많아? 괜찮아요 You can't eat everyone. That's what I was asking. 아까 만든 소스를 베이비 티어빌 스파이씨 저의 나시끄라보 다 가득 담은 디쉬입니다. 이거를 잘 비벼서 말레이시안 비빔밥 말레이시안 비빔밥 음 완전 밥버전 락사야, 락사 밥버전 락사 라이스 벌런 락사 아 홈메이드 맘스 쌈발 다 베스트 와우 왜? 와우 와 맘이 연재됐습니다 진짜? 응 쌈아쭈깡 다 베스트 다 베스트 야옹 그냥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다 베스트 밥도 못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주로 춤춘다. 주로 맛있어요? 밥 진짜 맛있죠? 밥이 맛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와우 세컨드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아 나 너무 많이 컸다. 세컨드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갑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e best food I've ever had in Malaysia. 아 아 진짜? 아 It's my favorite food too. I came to happiness house. I will ask for my day to cook. 음 아 한국에 마일레이셔 레스토랑이 없는 게 진짜 와 진짜 아 사무실에 부두 있잖아 채소는 썰 수 있잖아 이거 만드는 거 배웠잖아 못 할 건 없다 We don't have 그 붕아 You can find it in Asian market because I remember in Guangzhou In Guangzhou? To make 나시크라부 You have to Take train for 3 hours It's going to be like 5 episodes of YouTube series Finding Bungha 세컨드 라운드 디저트 진짜 맛있다 아 앗콕을 오랜만이다 이 맛이야? 나도 먹어봐야지 I've never eaten this 음 음 음 탄단 테스트? Is it? 맛있네 아 이래서 라마단 때 살이 오히려 찐다니까 오늘 약간 다이어트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 왜 다들 끝나셨지? 우리만 남아서 또 계속 먹고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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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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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는 말레이시아 가족들이랑 밥 먹은 거 처음이지 않아요? 음 음 음 어때요? 처음에 먹으러 먹으니까? 저희는 예거랑 똑같아요 아 아니 아니 은근 오늘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패밀리에서 At-TAC를 했는데 내 인생 최고 맛있는 말레이시아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말레이시아 패밀리에서 입다 하는 건 어땠어요? 내 인생 너무 정겹고 우리 할머니 집 온 것처럼 바닥에서 밥 먹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 한국은 저희 가족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밥 먹을 일이 없었달까?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땡풀, 그레이트풀 한 하루였고 우리 초대해 준 하슬리나에게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와, 카인밭지 입으면서 신난 주로 주로 제대로도 입어봐요 빨리 잘해 약간 랩스커트 느낌 오, 예쁘다! 오, 톤 되게 잘해 와, 신났어! 신났어! 주로 신났어! 오, 드디어 잘해 흐흐흐흐흐! 호화